콜라겐 먹으면 효과가 좋으신 분들이 있고요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고 과연 나는 어느 쪽일까?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권귀남입니다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콜라겐 먹으면 효과가 있나요? 입니다 그걸 많이 물어보신 이유는 콜라겐이 좋다고 해서 나도 사 먹어봤는데 난 모르겠더라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은 콜라겐 먹고 너무 좋다더라 이렇기 때문인데요 물론 좋다고 해서 샀는데 유독 나랑 내 가족한테만 효과가 없는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은 굉장히 많죠 그 이유는 소비자분들이 접하는 후기들이 대부분 허위 후기라서 그렇습니다 특히 키성장 제품들, 갱년기 제품들, 다이어트 제품들이 그렇고요 유산균 먹고 비염이나 이런 알러지 질환이 나왔다는 말도 안 되는 후기들도 있죠 유산균 먹고 비염 나오면 그 노벨상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콜라겐은 좀 다릅니다 콜라겐을 섭취하고 효과가 있는 이유와 효과가 없는 이유가 꽤나 분명하거든요 바로 평소에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느냐 마느냐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난 콜라겐 영상에서 콜라겐은 글리신, 프로린, 알라닌 같은 특정 아미노산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품으로 섭취된 콜라겐은 우리 몸속에서 각각의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그렇게 분해된 아미노산들이 우리 몸속으로 돌아다니다가 어이 일본 아미노산 나 3번이야 나 기억하지? 내 옆에 2번도 있어 우리 다시 합칠래? 하면서 다시 콜라겐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1번 2번 3번 아미노산 각각이 우리 몸에 필요한 곳곳에 각각 쓰여진다고 했죠 어떻게 쓰이냐고요? 어떤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여러가지 대사작용에 사용될 것이고요 어떤 아미노산은 근육이나 머리카락 만드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쩌다 한 친구가 피부에 사용되겠죠? 이게 바로 콜라겐을 섭취한 10명 중 1명이 효과를 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고기나 생선, 우유나 콩 등을 통해 섭취하는 단백질도요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콜라겐은 특정 몇 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에 반해 음식으로 섭취하는 단백질은 여러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죠 게다가 콜라겐은 키케 하루에 1000에서 3000ml 섭취하는데 단백질은요? 몇 10g 단위로 섭취하잖아요 맞죠? 고기 1인분에 몇 g이죠? 150g이죠? 150g은 15만 mg 물론 이게 모두 단백질은 아니지만 여튼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단백질은 제품화된 콜라겐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 훨씬 많은 양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도요? 콜라겐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그렇게 단백질로부터 분해된 아미노산들도요 콜라겐에서 분해된 각각의 아미노산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여러 곳에 사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많아서 콜라겐에서 분해된 아미노산 중에 어쩌다 한 친구가 피부 세포에 사용이 된다면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에서 분해된 아미노산 중에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피부 세포에 사용이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평소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면 콜라겐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특별한 효과를 못 느끼는 것이고요 반대로 평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콜라겐을 섭취하면 의외로 효과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고기 잘 안 드시는 어르신분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느라 기본적으로 음식 자체를 많이 안 드시는 여성분들한테 콜라겐 효과가 괜찮아요 그렇다면 그런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이 콜라겐 말고 단백질을 평소보다 더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콜라겐 섭취할 때보다 피부가 훨씬 좋아지겠죠? 거기다가 비타민C 한 가지만 추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피부에 좋은 것이 없겠죠? 결국 콜라겐은 콜라겐 자체로서의 특별한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분해된 콜라겐을 통해 아미노산들이 몸에 공급되는 것으로 피부에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소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내가 콜라겐 먹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면 단백질 섭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미 하고 계셔서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효과가 없다는데 나는 콜라겐이 너무 잘 맞아 이런 분들은 평소 다른 분들에 비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콜라겐 섭취를 중단하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콜라겐 섭취할 때보다 훨씬 더 효과를 보신다는 것 기억하세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권기남이었습니다 권기남이었습니다